내 인내심이 한계에 닫아려는군 그래, 감정을 공유하는 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란다 내 인내심이 한계에 닫아려는군 그래, 감정을 공유하는 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란다 우리 부족은 낙마의 피를 마시지 않아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셈이 됐지 피의 저주를 받지 않았기에 우리 마그하르는 녹색 피부를 가지지 않게 되었단다 다른 이들은 너에게서 네 아비만을 보지만 그것도 바뀔 게다 듣고 배우거라 언젠간 너에게 보탬이 될 테니 하, 잘 만났군 그럼 마이 버릇을 고쳐줘야겠군 하, 잘 만났군 그럼 마이 버릇을 고쳐줘야겠군 평화는 협상을 통해 얻는 거다 어린아이마저 알고 있는 네 직원을 슬아는 널 아끼는 게 아니라 네 아비를 지리는 것일 뿐이다 일꾼들의 장원을 닦으면서 네 처지를 깨달아라 명예를 위하 널 트레노우로 다시 데려가라고 쓰라리게 말해야겠군 널 박살내주마 점점 날 짜증나게 하는구나 널 박살내주마 점점 날 짜증나게 하는구나 스크르지는 네가 여태껏 봐온 적들과는 다를 것이다 이곳에 오래 머물면 네 심장도 이 얼어붙은 황무지처럼 차갑게 식을 것이다 일꾼들을 그렇게나 쉽게 내치다니 넌 아주 뛰어난 스크르지 지휘관이 되겠구나 널 죽음의 기사로 되살릴 수 없다는 게 안타깝군 하아 잘 만났군 하아 잘 만났군 하아 잘 만났군 널 박살내주마 전투가 아니고서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거다 우더란의 지혜를 본받기는커녕 싸우는커녕 싸우려 들다니 슬알은 너에 대한 애정때문에 네 진정한 모습을 놓치고야 말았지 그 사나움만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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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베는 손쉬운 법이다 길이 넘을 것을 일고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이지 널 박살내주마 널 박살내주마 협상할 수만 있다면 훨씬 나을텐데요 널 박살내주마 협상할 수만 있다면 훨씬 나을텐데요 당신을 보고 슬알이 얼마나 부끄러워할지 생각해봤어요? 테라모어의 사람들은 그저 평화를 원할 뿐이에요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아도 주위엔 적들이 가득해요 테라모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널 박살내주마 널 박살내주마 어찌 그리도 그릇된 길을 걷게 된거지? 널 박살내주마 어찌 그리도 그릇된 길을 걷게 된거지? 직접 만나는건 처음인 것 같군 아.. 난 안두인 린이라고 한다 이 계획은 사실 내가 직접 꾸민건데 너무 뻔했나? 솔직히 말해 난 널 도우려는 것 뿐이다 자는 위험한 존재이니 룩탈 오라 룩탈 오라 룩탈 오라 부수한 노력 끝에 넌 너 자신을 파괴하고야 말았구나 룩탈 오라 널 박살내주마 널 박살내주마 니가 이렇게 말하는걸 들으니 가슴이 아프구나 널 박살내주마 니가 이렇게 말하는걸 들으니 가슴이 아프구나 룩탈 오라 나는 약하지 않고 혼자도 아리다 강함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걸 너도 알면 좋겠거늘 최소한 데모님께서는 니가 이렇게나 타락했는지 모르실테니 다행인지도 너에게건 기대가 컸지만 이제 그 기대를 묻어둬야겠구나 다행인지도 너가 어떻게든 바살내준 저에게도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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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